쌍용아 안녕? 쌍용아 안녕? 쌍용아 응? 잘 잤어? 누나 잘 잤어? 용이도 잘 잤어? 오, 쌍용이도 쌍용아 아, 쌍용이도 잘 잤어 용초리 형 대주고 있다옹 나가고 싶어? 아이고 다같아 쇼 성인 마이크를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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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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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 쇼리 오늘 목욕하는 날이지 응 목욕 목욕 목욕하러 가는 날 상추다 까숭아 상추 무섭나 갑순아 무섭나 가볼래? 오 용감한데 까숭이 용감한데 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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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어이구 갑순이 등에 터졌다이 어이구 가봐 새로운데로 다니고 그러는 거야 갑순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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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 어이구 여자인가봐 아이고 이뻐 친구 무섭대 친구 무섭대 안녕 아이고 이뻐 사슴같이 생겼네 가자 삼룡아 가자 친구 무섭대 친구 무섭대 친구 무섭대 친구 무섭대 똥싼다 수은아 밥 다 먹었나 수은아 아이고 우리 갑순이 또 오줌싸네 아이고 그렇게 좋아 오빠가 삼룡아 삼룡이 좋다고 아기 오줌싼다 들어가자 이리와 이리와 사슴이 사슴이 오빠 그녀를 만나고 왔어 오빠 좀 무섭게 구지마 사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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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와 장아 언니 너무 더워 언니 너무 더워 가슴이 올라올래? 응? 가슴이 올라와 어 무거워 무거워 가슴이 너무 언니 차 조심히 내려와 우유 먹으러 갈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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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명초리 있어? 자 어디갔지 근데? 기다려 좀 음 떼는거 아니야 아이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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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기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악 안돼 안돼 그만해 근데 뭐하는거야 지금? 아 순아 당황스러워요 당황하고 마포트 미역 계량찜 안 먹어? 왜? 맛있는데? 영철아 조금만 먹어봐 왜? 영철이 스타일이 아니야? 칠레오아 이리 와봐 향이 이리 와봐 나 향이 이렇게 잘 먹잖아 향아 맛있지? 향이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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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순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에이 바닥에 굴리지 말고 별로야 향이 이리 와봐 눈아꺼 용아 아니야 춘향이야 나 춘향이 이제 춘향이 이게 뭐야 이거 깐승이 여기 삼용이 영철이는 누나가 딴 거 줄게 영철이 아까 안 먹는다 했지? 친구들은 이렇게 맛있게 먹지? 갑순아 네 거 먹어라 네 거 누나가 3년이 먹으라고 한 거야 사실 너 일부러 떨어뜨렸지? 참용아 에이 참 에이 참 몇 개라도 먹은 게 어디냐 에이 참 에이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